달려라, 달리. 강아지야, 표정이 왜 그래. 빈 접시를 시무룩한 표정으로 하얀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개 플러스 시무룩의 개무룩. 저봐, 똥 내려간 거 봐. 심장에 무리가 올 정도로 귀여운 이 개무룩 짤. 주인공의 이름은 달리. 상인호인 부침개를 바라보며 기쁨과 기대감에 찬 표정을 지었다가 얻어먹지 못하고 점차 시무룩한 표정이 되는 달리의 사진을 얼굴책에 올렸고요. 200만이 넘는 조회 속을 기록하면서. 이때 조회를 부르는 얼굴이야. 이후 여러 포털 사이트 메인에 소개된 것은 기본이고요. 대만 신문에까지 소개되면서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대만 팬들까지 둔 한류견으로 등극을 합니다. 얼굴 책 친구 16만 5천여 명. 비얼스타그램 팔로워 15만 8천여 명. 올라오는 게시물마다 좋아요 만개는 기본이요. 전국의 극성 달리언니 오빠를 둔 사랑둥이가 되었대죠. 아이고. 너무 귀엽잖아. 물놀이하는 달리, 산책하는 달리, 졸린 달리 등등. 달리의 SNS에는 계속해서 달리의 사랑스러운 일상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저 목 속에 있는 거 너무 귀엽잖아. 진짜 귀엽다. 각설탕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고개 찌다는 거. 너무 귀여워. 고개 찌다는 거. 워. 박수. 깜짝 박수. pe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